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빨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10마리 중에 10개, 계란 10개 중에 5마리가 부하했는데 1마리는 큰 닭들한테 밟혀가지고 태어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밟혀서 하늘나라로 갔답니다. 그래서 4마리가 남았습니다. 근데 아주 벌써 엄청 돌아다니고 바쁘고 난리 났어요. 클라우드! 스모키! 그 노란병아리 할머니가 밟혀서 하늘나라로 갔답니다. 불쌍하게. 아주 신기해 죽겠어요. 그래, 그래. 아주 우리 닭장이 꽉 찼습니다. 근데 이렇게 닭이 또 많아졌다가 이렇게 오늘도 막 뭐지? 매가 엄청 많이 아주 우리 닭을 노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잘 지켜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지키는데도 걔네들한테 뺏긴답니다. 매하고 여우한테. 왜 싸우는데 얘네들 엄마끼리 엄청 싸워요. 이제는 새끼들 서로 차지하려고. 뭐가 그렇게... 맘에 좋은 대K가 지키는데도 다 좀 더 오는거 같다. 맘에 좋은 대K가 지키는데도 망고 어떻게 해석할 것 같지요? 지키는데도 안 난 style 아, 어머니가 그런데 그런 곳이 있는데도 많이 나요. 진짜 너무 많이 saucy 애기 찾는데도 안 아닌데 너는 아빠가... 너는 아빠가... 어, 어. 우리 스노블 알랄랄라 보다. 오늘 저 알바구니를 하나 더 만들어줬답니다. 어, 어. 그럼 뭐. 헤이 카아나 너는 어떻게 요즘에 알을 안 났냐? 자, 그러면 이제 저도 오늘 일을 끝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병아리들이 햇빛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엄청 바쁘게 돌아다닌답니다. 이거 한 벗고 다시 푸같아. 하자. 샵 어머 저기 지금 우리 닭들이 저 애기 갖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보 we have to take the smokey and the baby it's a cloud attacking her too i got in the movie see she just don't want to give up the baby oh yes oh my god okay 우리 어 애기들이 이제 좀 컸는데 이제 얘네 엄마들이 이제 서로 애기를 뺏으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스모키가 지금 제일 약한 애인데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를 따로 뛰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곳은 어디에다 놓을까? 저희 집에서 가고 싶어요. 이곳에서 가고 싶어요. 이곳에서 가고 싶어요. 얘네들이 이제 애기가 저 정도로 크면 지들이 서로 이제 엄마가 조금 줄어들고 나중에는 한 제일 강한 애가 엄마가 돼가지고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스모키가 벌써 많이 당해가지고 머리에서 조금 피가 나네요. 그래서 애기 한 마리랑 저기 위에다가 데리고 가려고 우리 집 쪽으로 불쌍한 우리 스모키 애기 뺏겼네. 뭐지? Uhhh Ugh Oh yeah yeah yeah! What? Right now they try to get the who's gonna be mother you know the old nubs now they try to get the whos gonna be mother you know the old enough So they's too tacking the smoky poor smoky 동아이가 그냥싶어 얘기해야해 어떻게하면 좋아 저렇게 둘이서 우리 스모키 를 공격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스모키, 우리 남편이랑 저하고 따로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야야. 우리의 스노우볼이 지금 온실에 따로 와있습니다. 애기들하고. 저번에 이제 애기들이 조금 커가지고 엄마들 셋이 이제 어, 애기들이 좀 크면 엄마들끼리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마리만 남고, 엄마 한 마리만 남고 서로 싸워서 이기는 애들이 애기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막 싸워가지고 우리 스모키가 머리에서 막 피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애기 두 마리하고 저기 이렇게 상처 머리에 머리를 다 짜놔가지고 피가 많이 났었답니다. 그래서 상처가 다 없어질 때까지 여기다가 지금 따로 분리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 지금 삼액제? 삼액제랍니다. 응, 사과 먹어자. 사과야, 사과. 사과 먹어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스모키하고 애기들 두 마리하고 따로 이렇게 해놓았답니다. 이 닭들의 세계는 되게 신기해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병아리들이 어느 정도 크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자가 남아서 애기들이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 지킨답니다. 우리 스모키는 완전히 최고 약한 닭이라서 저 머리 저기 좀 보세요. 저기 머리 저기를 다 짜가지고 지금 이제 암울어가지고 털이 좀 가렸네. 피가 나가지고 아이고 쟤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예쁜 우리 스모키가. 그래서 여기다가 한 일주일 정도 주려고 한답니다. 참 이게 사람도 아이들을 크면 독립을 시키듯이 닭들도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쟤네들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우리 병아리가. 두 마리는 스모키하고 있고 다른 애들은 클라우드하고 저쪽에 치킨쿡 닭장에서 놀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 스모키는 너무 약해가지고 다른 애들이 죽일까봐 여기다 놨는데 다시 풀어주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걱정이 많답니다. 그래. 여기서 먹고 놀아. 여기서 한 일주일만 있자. 너 강해질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지금. 있는데 별로 싫어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 거기서 놀아. 아이고.